네 소다 K님 정프로 추노 가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추노 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지난 주말에 겨울 아카데미죠. 사교인회계사 겨울 아카데미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부터 어제 그제까지죠.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죠. 2박 3일 동안 강원도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조금 쉰다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요. 참 아직도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승지 꼭 가봐야 되는데 못 가본 데도 많고 굳이 해외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박 3일 강원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요. 참 우리나라 아직 안 가본 데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 그리고 미세먼지 걱정이 없더군요. 태백산맥 그쪽으로 가면 제가 묵었던 콘도에서는 미세먼지가 하루라도 발생을 하면 숙박비를 안 받겠다고 슬로건을 했던데 정말 맑은 날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원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3을 저 혼자서 조금 어색하지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될까 가지고 사실 쉬는 동안에도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결국 마이너스가 되긴 됐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 수출이 45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같은 달.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 되죠. 재작년 12월에 비해서 5.2%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5.2% 마이너스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개선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 두 자리 숫자로 줄었고 20일까지의 수출 실적도 두 자리 숫자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12월에는 좀 회복된다고 했는데 12월에도 혹시 두 자리 숫자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5.2% 물론 플러스 반전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작년 11월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 개선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게끔 하는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3.3%가 증가했다는 것도 눈에 띄죠.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 마이너스 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줄어서 두 자리 숫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매월 1일 날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이 됐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이제 주춤해지고 있다는 얘기들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걸로 여러분 이제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연 2020년 1월 2월 3월 이 1분기에 우리 수출이 과연 플러스 반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처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플러스 반전을 플러스 반전의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통계라는 게 기저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1월 2월 3월도 수출이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는 아마도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멈추고 또 대중국 수출이 다소 이런 추세로 늘어난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수출을 결산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두 자리 숫자로 하락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2014-15년도에 15-16년도죠. 19개월 동안 연속해서 우리 수출이 월별로 19개월 연속 감소했을 때는 무역총액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총액이 1조 달러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12개월 연속 감소를 할 때도 어쨌든 연간 무역액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어쨌든 재작년이죠. 2018년에 워낙 좋았던 것들을 감안해서 두 자리 숫자로 줄었지만 어쨌든 무역액 기준으로 1조 달러를 지켰다 이런 것들은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신남방 신북방 지역을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 중국에 이어서 뭔가 더 중요한 방침을 두고 추진했는데 신남방 지역으로 그러니까 주로 아세안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이 많죠.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이 사상 최초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고 신북방 쪽은 어쨌든 3년 연속 두 자리 수주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거고 또 비교적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이 플러스 반전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발표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어떤 이런 자평이 의미 있어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분기 혹은 올해 상반기 내에 수출이 어느 정도의 반전을 보이면서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 정체 그리고 대중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수출 호조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세계 경기의 어떤 회복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요. 환매 중단을 발표를 했던 라임 자산 운용이죠. 이쪽에 무역금융에 투자한 펀드들 재간접 펀드라고 합니다마는 이 펀드를 운용했던 미국의 IIG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인베스먼트 그룹이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등록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연말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 중단이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의 고객 돈을 받아서 이쪽 펀드에다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 원 펀드가 환매 중단과 등록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일체 자금의 유출입이 금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임 자산 운용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법적 소송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인터내셔널 인베스먼트 그룹의 부실화된 상황과 정황을 과연 운용사인 라임 자산 운용과 판매처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알면서도 계속 판매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연결해서 이 사모자산 사모펀드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뉴스도 같이 들어와 있죠.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던 사모펀드 시장이 5개월째 연속 감소를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독일 국채를 비롯한 dlf도 사모펀드로 판매됐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있었던 데다가 라임 자산 운용의 어떤 불안전 판매 혹은 이런 큰 손실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연출이 됐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사모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됨과 동시에 대형 금융기관 주로 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은행의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이 사모펀드의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은행 스스로가 제약을 하는 조치들도 있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이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의 최저 단위를 최저 판매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조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치들을 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사모펀드 쪽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률 구조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돈이 몇 조씩 빠져서 어디로 갔냐 이렇게 볼 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이후 사모펀드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터진다 터진다 했던 게 작년 7월, 8월이었고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건 9월, 10월경 아니었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 시기부터 과연 금융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주가 지수가 일단 바닥을 찍고 8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열어졌다 이거죠. 주로 대형주의 선봉에 섰던 게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 2위 업체인데 이쪽으로 아마도 개인들의 자금도 일부 들어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상호펀드라는 게 비교적 거액 자산을 운영하는 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상호펀드에서 돈을 빼서 아주 작은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했을 거, 해스리라고 보기보다는 대형주 중에 업황이 좀 개선된다든지 이런 쪽에 환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매도 매수에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특별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어졌었던 삼성전자 등의 하이닉스 쪽에도 매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정부가 12월 달에도 부동산 시장을 제약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의 어떤 위축현상도 아마도 올해죠. 올해 주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전 효과 같은 것들도 조금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과연 이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이 부동산 시장을 조금 누르는 대책과 더불어서 금융시장,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대책들이 같이 나와준다면 부동산 일변도의 어떤 자금 쏠림에서 주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전이 올해 초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모펀드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 판매를 막아내고 또 개인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쨌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규제가 나와서 금융시장의 어떤 선진화라든지 대외적인 경쟁력을 너무 또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DLF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뉴스는 미국, 독일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권역,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플러스 권역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수익률이 이제 뜬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은 빠진다는 얘기고요. 채권 수익률이 7개월 내 최고치로 급등세를 시현했다라는 뉴스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DLF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독일 국채가 폭락세를 시현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이제 투자자 구제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애를 먹이던 독일 국채 수익률이 그걸 이제 플러스 반전한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30일입니다. 지난 30일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하루에요. 7bp 그러니까 0.07%가 상승한 시장을 보였고요. 영국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영국 10년 물 수익률도 11bp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합의가 피터 나마로 국장이 폭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면 다음 주쯤 next week or so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서명을 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독일 국채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저희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 정부의 재정 확대 움직임 이런 것들도 아마 독일 국채 물량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케 하면서 독일 국채가 급등했다 이런 건데 차트를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 번 차트를 한 번 보여주시고요. 차트가 나오죠. 보시죠.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0.7% 정도까지 빠졌던 게 작년 8월경입니다. 저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독일 국채에 투자했던 많은 dlf 투자자 여러분들이 100% 원금을 날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고 주식시장도 공교롭게 우리 시장 기준으로 8월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형성했던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급하게 반등하고 있죠. 지금은 0.18% 정도 되니까 이 추세로 조금 더 오르면 독일 국채 10년물 마저도 플러스로 반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국채가 플러스로 반전하고 영국 금리도 이렇게 급하게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8월 9월에 굉장히 걱정했던 건 뭐냐면 유럽계 자금들이 일방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 금리는 마이너스 0.7 0.8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은 아직도 1% 중반 수익률을 준다. 그러면 환전을 해서 유로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쪽으로 미국의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 투자에 열을 올린다. 유럽의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자금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강달러를 만들죠. 왜냐하면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의 어떤 더 강화된 양태가 나오고 신흥국 자산을 비롯한 위험자산 쪽에서 자금이 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강달러가 시연이 된다는 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기본적으로 돈이 더 이상 미국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해지지 않는 상황. 즉 약 달러 상황이 된다면 작년 연말부터 조금 얘기가 나왔던 신흥국 자산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지금 유가도 60불 이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원자재라든지 신흥국 주식 이런 쪽의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비교적 좋은 환경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채금리의 상승은 비교적 신흥국 투자에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시장도 어떻게 보면 신흥국 주식 중에 대표 선수 몇 개를 뽑을 때 꼭 들어가는 한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투자 환경을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3 이 정도로 역시 혼자 하는 게 좀 힘드네요. 좀 불어간 이렇게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질문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 김지윤 박사님과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